안녕하세요. 드론으로 보는 세상, 제투브의 부살레전드입니다. 현재 저희가 비행하고 있는 이곳은 부산진지성 자성대공원입니다. 부산진지성은 흔히 자성대라고 불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지는 임진왜라는 1593년에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모리테로 모토가 부산진의 지성으로 쌓은 일본식 성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부산진성의 외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자성대라고도 하는 것은 부산진성의 모성이라 하고 그 자식의 성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것이라고도 하며 삼정상의 자성을 만들고 장대로 사용하였다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뒤에 다시 수축하여 부산진정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시가지정비계획에 따라 성이 철거되고 말았으며 이때 자성대 일대의 해면이 맺축되어 옛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1974년에 시작한 정화공사로 신축된 동문, 서문, 진남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